지난 4월부터 인천에서 꾸준히 목격된 우길기 벤츠 목격담이 또 올라왔습니다. 이번엔 차량에 붙은 우길기 스티커를 뗀 시민을 차주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주장인데요. 지난 18일 한 SNS에는 우길기 벤츠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여성 차주가 차에 붙은 스티커를 찢은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. 게시글에는 해당 여성은 분리수거차 다니는 길에 항상 불법 주차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문재인 차량은 지난 5월부터 목격담이 올라오던 차량으로 당시 우길기를 차체에 붙인 모습을 목격한 시민은 한국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다 신고할 방법이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이후 지난 7일 대전에서도 우길기 벤츠를 목격한 시민이 욕을 하자 보복운전을 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.